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로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숫자를 하나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그러면 카드를 섞고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른 여러분 이 두 장의 앞에 카드가 상대방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은 이 두 장의 카드가 모두 돈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지금 돈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집착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위한 추구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본다면 나에 대한 속마음을 봤을 때 굉장히 가난한 커플이 보이는데요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한다고 나오네요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해하고 미안해한다고 나오네요 세 장의 카드가 모두 다 돈 카드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많은 안정을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나오네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상대방을 조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너무 재촉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충분하니까 지금은 비록 그냥 때가 아닐 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고 그 때라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골라주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상대방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프리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유를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억압받는 것을 굉장히 못 견뎌하는 스타일로 나오네요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꿈을 펼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거나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나에 대한 속마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속마음은 상대방은 지금 조금 철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나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너무 육체적인 관계만을 원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상대방은 굉장히 어리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굉장히 어리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언 카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상대방을 조금 가둬놓는 것입니다 조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겠고 조금 관심을 상대방에게 많이 써주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3번 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골라주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상대방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은 지금 물질적으로 매우 여유있다고 나오네요 이것은 본인이 가꾼 물질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 그래서 내가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혹은 딱히 돈 쓸 데가 없어서 돈이 조금 모인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볼게요 나에 대한 속마음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에게 흠뻑 빠져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환상이 가득하네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 문제 없이 즐거운 연애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조언커드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할 것은 나는 조금 상대방을 맞춰주라고 나오네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조금 해주면 상대방은 나에게 흠뻑 빠져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조언이었고요 그러면 4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상대방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은 지금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나오네요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속마음은 상대방은 나에게 크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매우 좋아합니다 나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싶은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상대방에게 취하면 좋을지 볼게요 지금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나오네요 대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을 골라주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상대방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은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무척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행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나에 대한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만하는 듯한 모습도 있고 자신감도 매우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지금 진지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나오네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카드고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